툰드라 트럭의 상품성을 높인 2024 툰드라 1794 리미티드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토요타는 이미 툰드라 캡스톤 트림을 통해 럭셔리 제품 구성을 갖춘 하이엔드급 툰드라를 공개했지만 이번엔 또 다른 영역의 툰드라를 만들었습니다. 1794 리미티드 에디션은 단 1500대만 만들어질 예정이며 각 모델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여기에는 향상된 오프로드 기능과 맞춤형 가죽 등을 더한 인테리어 업그레이드가 더해집니다. 1794의 뜻은 툰드라 생산 공장이 들어선 산안토니오 공장이 위치한 옛 목장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1794년 스페인 정복자 후한 이브나시오 대 카사노바가 이 목장을 세웠고 2003년 토요타에 매각될 때까지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1794 툰드라에는 텍사스에 기반을 둔 새들백 매도에서 공급하는 프리미엄 가죽 트림을 더해 이름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어울리는 구성도 눈길을 끕니다. 또한 오프로드 주행을 키우기 위해 2.5인치 폭스 인터널 바이패스 쇼보와 1.1인치 리프트업, 오프로드 타이어 등의 장비도 더해집니다. 파워트레인은 3.5리터 V6의 전기 모터를 결합해 437마력을 내는 하이브리드 구성히트 적재함 등이 달려나옵니다. 1794 에디션은 내년 봄 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며 보다 정확한 가격과 트림 구성은 판매 시기에 맞춰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NK 기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